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? 오필정이가 없는데 오필정씨가 아니고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나를요? 저희 아버님 여기 다녀가셨죠? 아버님이요? LX그룹 강태수 회장님이요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LX그룹 회장이요? 아버님이 아들을 이 집에 들여보내고 걱정이 많으세요 무슨 소린지 저희 아버님 둘째 아들이 강석준 본부장이거든요 그래서요? 1층 총각이 LX그룹 강석준 본부장인데 맞아요 어렸을 땐 김승재였죠 그, 그, 그럼 이제야 아시겠어요? 당신 아들이 바로 김민철 아니 강석준 본부장이에요 아들몬 아시그래픽 아들몬 이차 아시 아시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